Q. 동네에서 많이 쓰지 않은 언반 아이비의 장면으로서 새로운 유니케임모식보다 새로운 스타일 노래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이유가 나오니까 후렴구가 머릿속에서 선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땡겨있어. 유니커먼. 오만두. I'm in love. I'm in love. 하나 둘이 모두 미쳐갔잖아. 모두 태워버릴 거야 여길 봐. Don't do it now you better ride. 꼭꼭 숨어라 네 머리카락 몰라. 야기아래. 야기아래. 뮤비뱅크 스타터스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돌입니다. 야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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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FNHM 프로젝트 첫 번째 디지털 팀을 가진 곡은요. 힙합 트랩 비트에 EDM 사인 사운드가 섞인 중독성이 강하고 신나는 곡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3분밖에 안 되거든요. 신인인 만큼 해기를 보여드릴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갓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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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